워우! 워우! 아! 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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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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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수아 센터예요! 워우! 워우! 네 이렇게 뉴스가 문화의 점심 파리에서 수아콤 콘서트를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여러분들이 뜨겁게 환호해 주시고 차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의 콘서트의 센터는 파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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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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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심하게 나갔어요 정말 환상한 시간이에요 너무 고생하셨죠 너무 고생하셨죠 여기는 정말 고생하셨죠 너무 고생하셨죠 정말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죠 제일 고생하셨죠 오늘의 수신을 하셨죠 So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the time 봉성 주시유리 사마 네, 우리 이렇게 실제로 파의 열기를 느껴보니까 굉장히 뜨겁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 바로 넘어갈 때 David kill us 이제 which means 제가 정말 these 그리고 이드⁻노래 저는 화면 주로 이 부대가 진심으로 오려고 하자 그래서 정말 모든 게 라이브에서 디테일에 해 보아! 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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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쏴 주먹밸 수영 주씨 두부 손꼭채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 8일 오는 거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야 하니까 정말 열기가 너무 뜨거운데요 오늘 끝까지 이 열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희가 8일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된 것도 정말 기쁜 일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너무 기쁘고 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응원해주셔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Merci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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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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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마지막까지 축제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선수에게 열심히 축제의 밤을 꾸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동화